있었습니다. 고춧가루 비닐맛을 때 아하, 아하, 아하 이제 좀 수련을 가리세요 근데 일찍 안 날린 것 같은데 아, 일찍 안 날린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, 시험 첫째쯤 진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, 네, 네 추울 때 주의심하는데요 진짜 뭘,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네 20층 좋은 것 같은데 네 21쪽에 네 네 달콤이 있는데 좋아 이 집 되게 최고야 수박이 왔으면 좋죠 저 집 진짜 대박 수박이 세면은 이게 아니겠군이? 아, 정말 와, 아시는 분 아니지 그냥 제가다가 수박하고 나 비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좋고 수박이 엘리베트인 것 같은데 지현이가 일로 이사서 진짜? 근데 여기 앞줄을 좀 있어요 이쪽은 되게 안했는데 아니, 아니, 아니 저걸 엄청 추워서 이 어떻게 생각해 이 시험이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니까 내가 왜냐면 대략에 또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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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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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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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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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